에이 안녕하세요. ASMR 검색해서 나온 것 중에 슬라임 관련 기술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슬라임... 실제로 슬라임을 해봤는데 노루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풀리는 그런 앱에서 당황했던 것 같아요. 과연 앱에서도 그게 가능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라임 시뮬레이터 타임 그렇군요. 어... 된 것 같아요. 광고부터 시작하려나? 와 역시... 광고... 광고가... 언제 끝나지? 광고를 닫기 어우... 슬림스 유아 메이드 클래식 슬라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잠겨있고 오 이쁜거 많다 음... 이거 다 구매를 해야 쓸 수 있는 건가? 좀 옹연 색깔 이거 한번 해볼까? 어디... 근데 사실... 오! 소리... 드로그... 드래그... 슬라임 미디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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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. 우와... 소리가... 지금... 여러 손가락으로 하는데... 오... 되게... 되게 괜찮은데? 어... 이거... 액션... 에... 대응하는게... 음... 나... 이거... 액션... 대응하는게... 음... 이건 뭐지? 내가 만드는 건가? 잘 돌아왔네. 되게 괜찮네. 토핑? 뭐지? 유 게스트 핑크? 이거 녹음해야 돼. 추가해야 되는 건가? 인커렉트 게스 배럴럭 넥트 데이. 음? 또 광고가. 음. 되게 소리가 슬라임 할 때 그 소리. 액체 소리가 굉장히 괜찮네요. 이제 손에 실감 같은 것도 느껴져야 되는데 그건 뭐. 음. 앱에서 할 수가 없는 거니까. 되게. 안 했당. 이거 열려면 광고를 보거나. 400코인을 내라고. 음. 이거 독도 큰 거 없어? 광고도 많아. 음. 음. 비즈인가? 이번엔? 이거 비즈일까요? 갯프리 코인즈. 왓츠 에디스. 일단 광고 하나 봅시다. 어휴. 일단 광고가 너무 많아. 광고 광고 광고. 진짜 이게 열리나? 뭐야? 뭐야? 왜 안 열려? 또 봐야 돼? 아니 근데 광고 아까 본 건 뭐 한 거야? 광고 한 건가? 광고 한 건가? 광고 한 건가? 광고 한 건가? 아 ε n. 근데 광고가 없어 주지를 기다려. wert겠지? 텅인 문긴 여행. commodities. 없지? 드레이저, 이번에도. 오. 아니 이거 어떻게 했을까? 이쁘죠? 우와. 오. 여기에 뭐 추가를 할 수 있던 게 무시, 밀키, 슬러지. 밀키, now mix it. 이렇게 하면 섞이는 건가? 오. 일드덕 컬러? 홍광색깔. 또 섞어봐요. 오. 데코레이션. 롯니 애니마스. 이것만 열려있네. 오. 섞어봐. 우와. 빅. 네임. 이월 슬라임. 어따 이름 써? 아. 이거 뭐라 해. 라이마 슬라임. 음.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라임 스플링한 것 같았어. 라임 스플링. 라임 스플링. 라임 스플링. 라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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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. 아이. 엠. 이 라임. 음. 네. 있어요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아니. 근데 추가했잖아. 음. 추가한 거 날라갔죠? 제거가 된 건가? 다시. 아니구나. 됐나. 됐나 본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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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광고. 굉장히. 괜찮아. 오. 이거 되게 예쁘다. 아. 문. 메빙. 같은. 기본 앱을. 아니야. 저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안 하고. 뒤로 가서. 밑에 이걸 꺼내요. 슬라이. 드릴 슬라이. 미들. 미들. 드릴. 이렇게 됐구요, 섞어고, 컬러를, 조금 괜찮은거 같다. 빨간거. 어, 롯네잉이냐? 왜 롯데잉이냐? 섞었어. 음, 스튜. 스트로, 죄송. 스트로로 합시다. 이렇게 해서 어떡하라고? 두석. 세이블 앤드 플랭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이게 그대로 뭐야? 음.. 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음 좋네요. 해볼만 할 것 같아요. 광고맞으면. 슬라임 특유의 촉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움. 근데 이제 모바일 앱 있는데도 들어가고 굉장히 구현이 잘해놨다. 이 색인 슬라임들이 이쁜 게 많다. 이쁜 게 많아요. 이쁜 것 또는 구호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도. 워터 이런 것도 많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